바다예요. 왜 그럼 상궁유사와 바다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궁유사에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서 11년간을 남해라는 섬에서 살았다는 여러분들 11년을 바다에서 섬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 바다사람이 되겠죠. 바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거고 또 중요한 건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서 39년 동안 버텼단 말이에요. 사실 몽고한테 나중에 항복을 했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한 이런 관계는 아니고 몽고도 이거 야빠서는 안 되겠다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이 강화도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님은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삶도 바다에서 10여 년을 지냈고 또 우리 고려를 막아준 게 사실 바다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 신풍 때문에 일본을 지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도 거기서 따온 건데. 그래서 사실 여목연합군이 일본을 두 번이나 침공했는데 결국 일본은 버텨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스님은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삼국류 사회는 의회를 받아야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이런 스님의 계시든 곳을 쭉 자취를 따라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많구나. 대표적인 게 뭐냐. 가락국기예요. 가락국기 가락국기는 우리 역사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태 신라만 얘기하지 가야를 별로 얘기 못하는데 이유가 삼국세계 가야에 대한 게 단어만 몇 번 나오지 가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없어요. 그런데 이 가락국기에 김수로왕의 등장 호황후가 등장해서 결혼한 얘기부터 2대 3대에서 10대까지 구해완까지 구충왕까지 그 업적 세 개가 다 나와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사실 이 삼국의사는 어마어마한 뭐 어마어마한 건 많죠. 단군 고조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임라일본부설에 대해서 대응할 때 이 가락국기가 있어서 가야사를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래 말갈 조가 있어서 중국의 고구려사 대국 동북공정에 대해서 고조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바래까지 우리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삼국유사에 있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거꾸로라는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기가 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한반도예요. 그렇죠? 반도라는 건 뭐예요? 반섬이에요. 반섬. 특히 우리 지금 남한은 섬이에요. 왜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한이 딱 하러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육로로 통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진짜 섬이에요. 반섬이 아니라 거의 한 섬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그러는 건 중국은 대륙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그러고 일본은 섬 나라 열도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섬이 여러 개가 열 지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이런 대륙 세력. 그다음에 남쪽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양 세력. 이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지금 누구랑 친해요? 중국하고 러시아. 이게 대륙 세력이에요. 대륙 세력. 우리는 대개 공산당, 공산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념을 떠나서 생각하면 여기는 대륙 세력이고 이 남북의 한국, 일본, 미국이 뭐예요? 자유주의적이라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정학적으로는 해양 세력이에요. 해양 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육지만 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서들은 대개 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육지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육지와 바다가 다 중요한데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바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다고 내가 바다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육지 바다가 다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육지 중심으로만 받는데 사서도 대개 육지 중심이에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받아야 되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아주 참. 그래서 삼국사기의 삼국유사를 비교하라고 그럴 때 하나는 유교, 하나는 불교, 스님, 관료 이런 정치사도 문화사도 있지만 크게 다른 게 그거예요. 김부식은 육지 중심으로 했는데 말해서 이런 스님은 육지와 바다를 같이 다뤘다. 이게 사실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김부식은 한 반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말해서 이런 스님은 고조선 발에 북부여 있으니까 만주, 만주. 거기다가 바다를 중요시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역사 환경, 지리적 환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구석기 시대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거는 이 당시에 육지였어요. 이 지도를 보면 중국 대륙과 한반도는 어떻게 됐어요? 붙어있어요. 열룩됐다고 그래요. 열룩됐다고. 그다음에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도 어떻게 해요? 붙어있죠. 지금 동해라고 그러는 데가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호수였어요. 호수. 호수. 그러니까 이때는 바다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그런데 이게 1만 년 전쯤 돼서 이제 바뀝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과 같은 지도가 되는 것은 1만 년. 그 대개 1만 전 전후로 봅니다. 1만 년 이전이 지금의 이 지도고. 1만 년 이후는 저 노란색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니까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서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로 치면 서해고 중국으로 치면 동해죠. 황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다음에 우리 오고 일본 오고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는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1만 년 이전은 그런데 이걸 구석기시라고 그러고 1만 년 이후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석기시대로. 1만 년 이전은 대개 수력, 어록, 채집경제예요. 그런데 이제 1만 년 이후는 생산경제예요. 생산. 그래서 이제 정착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석기시대의 유적 나온 거가 쭉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바닷가. 바닷가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부산 동삼동 폐총. 폐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먹었던 조개, 먹고 껍데기를 뒀는데 거기 칼슘이 많으니까 쌓여가지고 콘크리트가 짙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당시 뭐 먹었는지 이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동삼동 폐총.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창령에서 비봉리라는 데서 배가 발견됐어요. 폐총에서 배가. 기원전 한 5천년. 그런데 창령은 바닷가가 아니라 뭐예요? 내륙이잖아.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때 오고 지금 오고 해수면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떤 중요한 건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었다. 하다못해 바닷가 아니더라도 강가. 암사동. 한강이잖아요. 강가에. 이게 왜 이러냐. 보통은 이제 세계사 문명 단계로 보면 처음에는 수료버로 채집을 하다가 농경을 하게 되면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었을 때는 먹을 게 많은데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을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진흙이란 말이에요. 그게 토기예요. 그게 토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토기에 이제 갈무리 했다가 저장했다가 다음에 소출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보통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닷가 오고 강가에서 나오는 이유는 사냥을 할 때는 짐승을 잡고 그러면 짐승이 주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잡아도 계속 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유적이 대부분 해안이나 강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주도 고산리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톡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 년 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8천 년 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토기가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일찍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했다는 말 알 수 있죠. 해양활동했다는 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의 토기가 한반도에서 건너갔으리라. 대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돼요? 제주도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토기가 일본의 토기하고 비슷해요. 일본의 토기.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한반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육지에서 건너가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방구대 안각화인데. 방구대 안각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고래죠. 고래. 그런데 고래도 아주 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예요. 다양해요. 이런 고래도 있어요. 혹등고래.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고래 안에 새끼가 있는 건지 처음에 새끼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고 이 고래는 항상 자기 새끼를 등에다 태우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마치 수영장 가서 어린애 물에 빠질까 봐 이렇게 등에다 있으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건 뭐예요? 작사예요. 작사를 딱 꼽은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직접 보거나 직접 작사를 던졌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 잡아도 그물이나 낚시나 이런 거나 하고 조그만 물고기나 잡을 줄 알았는데 크나큰 고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잡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물과 배 배도 같이 여기 어살도 있고 여기 배에 있네요. 여기 바다 거북도 있고요. 이 그림은 뭘 그렸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마치 라스코 동굴벽화나 알테미라 동굴벽화 같이 그런 동물을 많이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영원히 왜? 고래는 한 번 잡으면 이거 정말 고래등 같은 집을 짓는 정도의 값어치란 말이에요. 크지 크니까. 그리고 고래는 기름도 있고 단백질, 지방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가 그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기만 하면 이건 진짜 로또인데 로또지 로또 이게 잘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잡히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 나가서 원양은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죽어서 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와다가 몸이 크니까 되돌리지 못하고 이럴 때 가서 잡거나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고래를 사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츰 차츰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고래는 적어지고 뭐예요? 육지 동물 육지 동물 여기 보면 호랑이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동물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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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사냥의 대상이 고래에서 차츰 육지 동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이런 추측은 했지만 비주얼하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는 동물은 잘 보였는데 여기 안 보였을 거예요.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가면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남근을 다 내놓고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남근이 안 보여요. 이거는 남성이고 여기는 여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풍요와 다산. 이거는 이제 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메타버스 할 때 이 천전 양각화는 그런 동물이 없고 동물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이고 동그라미 아니면 마름모 내지는 이렇게 물겨무냐. 이거는 결국 태양이나 비, 물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어로에서 수료부로 수료부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농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농경으로 오면 뭐가 중요시대요? 바다보다는? 육지가 중요시대요. 이게 이제 청동기시대요. 자, 그럼 우리 문헌상에서 바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딘가 상공유사를 보면 이게 있어요. 위만이 조선을 공격하니까 조선 왕인 준희 궁인들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한의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름을 마한이라고 그랬다. 자, 위만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바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바다를 통해서 교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바다를 통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갑자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헌상으로 바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사군이 설치돼서 여러분들 이건 잘 수업시간에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평양지역에는 낙랑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에 진번, 임둔 그다음에 저쪽 진번, 임둔 또 뭐죠? 현더 노동지방에는 현더로도 사군을 설치했는데 그 사군 설치할 때 그걸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한사군이 일로만 쳐들어올 줄 알았죠? 일로 쳐들어와요. 바다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한사군이 왜 쳐들어오냐? 왜 쳐들어오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사군이 쳐들어온 게 이제 209년부터 들어와서 결국 108년에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는데 한 열 달 걸렸어요. 그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고조선이 마한에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함부로 나다든지 말아라. 어디를 나다든지 말아라. 바다. 바다. 봉쇄랍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이거 왜 봉쇄했냐? 고조선은 한에서 들어온 걸 갖다가 마한에도 팔고 마한 거를 사다가 어디? 한에도 팔아요. 이런 걸 무슨 무역이라고 해요? 중계무역. 그러니까 고조선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 한과 마한이 생각하니까 다이렉트로 하면 서로가 좋은데 왜 우리가 고조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고조선을 제외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여기를 봉쇄하는 겁니다. 못 가게. 너희들은 우리한테 팔고 우리는 여기다 하고 여기 삼각무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봉쇄하니까 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이에요? 해상권에 대한 전쟁이에요. 해상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걸 아마 잘 안 배우셨을 텐데 한사군 설치하면 왜 쳐들어왔는지 이것보다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걸 주로 했을 텐데 들어온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해상권이에요. 해상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역. 무역에 대한 이득. 이거죠. 그리고 쳐들어올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육지로도 쳐들어오지만 육로로도 바다로도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우거왕이 막아냅니다. 보시면 여보세요. 여기 천자는 중국 천자예요. 한나라 천자가 누선장과 양복을 보내서 바래만을 건너게 했는데 오만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만. 저것도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양복은 양복은 7천명을 데리고 왕검성에 이르는데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나가서 양복을 쳐서 이겼다. 그래서 양복이 패에 돌아갔다. 이 양복이나 누선장군도 양복이나 순체 모두 바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맞아 싸웠다는 것은 위만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거왕에 여기도 수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맞아 싸우려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육지에서 싸우지만 나가서 맞아 싸웠다. 그 얘기는 여기도 수군이 있었다. 의외로 고대에는 이렇게 바다를 둘러싼 전쟁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렇고 이런 지중해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바다를 통한 해상권 무역권 장악입니다. 이거는 한반도에 화천과 오수전이라는 중국 화폐가 나타난 건데요. 화천은 왕망시대 신 왕망의 신대의 화폐고 오수전은 한나라 때부터 수나라 때까지 있었던 화폐예요. 그런데 지금 화폐가 나온 나라 지역을 보니까 어때요? 다 어디요? 바닷가예요. 육지에서도 중국의 화폐가 나온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바닷가예요. 즉 해상 무역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화폐가 나와요. 이게 안이나 고조선의 화폐는 아닌데 중국 화폐 그러니까 그걸로 지불수단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내륙에는 거의 없어요. 바닷가는 섬이나 이거는 바다를 통한 해상 교류가 활발했고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서해 남해 이 정도의 지금 얘기 나온 거나 그런데 이런 가까운 근해가 아니라 저 멀리 와도 교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소위 가락국이에요. 가락국이 김수로의 부인 허황옥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아유타국 아유타국은 어디냐 여기 인도에 가면 아유디아라는 한자로 쓰면 저게 아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 별로 안 믿었어요. 그때 어떻게 저 인도에서 왔을까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김혜김 씨 종치내에서 이거 우리 사돈 여기서 왔다라고 비도 세워놨고요. 지금 허황옥 옆에 가보면 인도 인도 정부에서 한국과 인도는 2000년부터 교류했다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 이련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파사석탑 다음번에 문화유산에서도 나올 텐데 거기 보면 이 돌이 이 지역 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이 지역 돌이 아니에요. 김혜 그래서 인도에 아유타 아유디아 지방에 갔더니 거기 있는 돌이에요.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나 봐. 그다음에 그 아유디아 지방의 문장이 뭐냐 쌍어문이에요. 쌍어문 이렇게 물고기가 눈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유디아 지역의 문장이 쌍어문이에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쌍어문 이 파사석탑 있죠. 거기가 눈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있죠. 이걸 쌍어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아유디아 지방의 문장이에요. 내가 아 한 8년 전에 갔었나 그런데 애들이 티셔츠에 저런 걸 디자인해가지고 입고 다녀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도 교과서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전에는 거의 안 믿다가 지금 반 반정도라 그렇고 물론 아유타국이 저 아유타국이 아니라 나중에 태국에 와서 망명정권이 있었어요. 거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바다에서 왔다는 것만은 다 동의합니다. 해양 세력 이걸 이제 제일 가깝게 본 사람이 낭낭에서 왔다. 이게 이제 원래는 낭낭에서 왔을 텐데 이게 좀 꾸며진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바다고 좀 넘어가면 중국 남중국 아니면 태국 아니면 인도 하여튼 뭘 바다에서 왔다라는 거는 대부분 지금 이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파사석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로왕의 부인인 허왕옥이 서역에서 갖고 온 걸로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들여서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데 파도신이 노여움을 다가지고 못다왔다. 그래서 이 탑을 싣고 가라 해서 무사히 왔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들어왔다고 보기엔 너무 빨라했다. 그래서 보통 파사석탑은 452년 그 정도 봅니다. 5세기. 그런데 5세기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5세기에 가야의 불교가 들어왔다. 이거는 신라보다도 더 사실 빠른 거예요. 빠르기도 하지만 신라는 어디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죠? 고구려로부터 들였다. 아도가 왔다. 고구려에서 왔는데 이건 북방불교가 아니라 뭐예요? 난방불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불교사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북방불교만 얘기하던 우리나라의 불교사가 북방불교도 있고 난방불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오아시스 길만 이용한 게 아니라 뭣도 했다. 해상실 글로드 활용한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아가 가락국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면 고량부 삼성혈이라는 게 있어요. 고씨 양씨 부씨 조상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량부의 부인들은 어디서 왔냐 바다에서 왔어요. 거기 병랑국이라고 있어요. 병랑국 병랑국에 세 여자가 와서 고량부와 각각 결혼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바다에서 온 거예요. 이 병랑국은 진짜 낭랑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왜 낭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병랑국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이제 또 왜냐하면 낭랑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벽이 뭐냐 이게 푸를벽자거든요. 그럼 이게 눈이 약간 푸를를를를만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은 이것도 어디를 봐야 돼요? 동남아 쪽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신화와 전설상으로는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사람들이 이루어오고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리 위원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탈해왕도 용성국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탈해를 거둬준 사람도 박혁거세의 해척할미 노모 그러니까 신라에도 바다를 담당한 관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동남쪽 동남쪽에서 왔습니다 저쪽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서남쪽에서 온 거죠 가락국기는 아유타임은 서유남 서남, 동남 여러 분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주변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기록도 있어요 연호랑 세원연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호랑이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신발을 벗어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갔어요 갔더니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일본의 왕으로 모셨어요 부인 세우녀가 남편이 안 오니까 가보니까 남편 신발이 있는데 돌이 있길래 자기도 그 위에 올라갔더니 쫙 가서 다시 부부가 만나서 왕비를 삼았다 이것도 신화이긴 하지만 삼국유산에 나옵니다 결국은 일본보다 더 발달된 선진 문화를 가진 한반도에서 일본 쪽으로 간 거를 볼 수 있어요 가락국기나 병남국 공주들이 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갔다라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탈해도 왔고 탈해도 왔고 연호랑 세원연은 오히려 동남쪽으로 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있어요 요즘은 해양시대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인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에 버금가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삼국사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음직벌국과 실직곡국이 어디냐 이거예요 음직벌국은 안강입니다 안강 안강은 어디냐 하면 경주에서 북쪽 그런데 실직곡은 어디냐 실직곡이 어디죠 어딘지 아시는 분 실직곡 이게 삼척이에요 삼척 실직곡이 삼척 삼척 엄청 위죠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식마리칸초인데 우산국 정벌이잖아요 우산국 정벌 우산국 정벌을 일찍이 512년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사부가 그때는 지금은 울릉도 가려면 포항에서 가는데 이 당시에는 삼척에서 갔어요 삼척에서 삼척에서 가서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거칠게 이제 저항하니까 나무사자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놓아서 너희들을 다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항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일찍이 신라가 말이죠 동해안에 굉장히 빨리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기사를 보면 이사부가 있었다는 것은 신라에 수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삼국사 기록인데 당대자료인 광개토왕비를 보면 광개토왕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개토왕비 그러면 넓게 땅을 넓힌 임금인데 마치 육지로만 땅을 넓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광개토왕비에 있어요 대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를 공격할 때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갔어요 그랬더니 백제가 수군과 친이병을 내어서 맞아 싸웠다 서로 아까 보면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다 뭐가 있어요? 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더 삼국이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과 신라가 특히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실직 있죠? 실직 자, 아까 금성이고 금강 안강은 여기야 여기 그런데 어떻게 실직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가 건국 초기부터 동해안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내요 동해안 그런데 이게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신라의 지배층이 먼저 여기서부터 동해안을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보면 일찍부터 동해안의 먼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북방 세력이 내려온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금성문, 비문 중에서 오래된 게 포항 중성리비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냉수리비예요 그다음에 봉평비예요 그런데 이 비들이 하나 여기가 이제 중성리 신라비가 있고 냉수리 신라비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 봉평실라비는 여기 있죠 실직 가기 전에 여기 울진 시기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라가 동쪽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육지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바다로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사부가 울릉도를 우산국을 정벌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동해안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격 루트를 쭉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동해안을 따라가고 있어요 동해안을 따라간다는 건 동해안 지역의 육지도 중요하지만 이 동해안의 물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사부가 그때 이걸 장악했으니까 거기 독도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때 일본 외들도 여기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장악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동해안을 장악한 거예요 동해안을 그다음에 이 가야를 칠 때 대가야는 금강가야는 532년이고 대가야가 562년 늦어요 그런데 대가야 보다 금강가야를 먼저 칠 이유가 뭐냐? 이 금강가야는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그러니까 아까 쭉 3차까지 올라가는 또 울릉도와 관련된 건 동해안을 처음에 장악하고 신라가 그다음에 가야를 장악하고 오르마을 하면서 어디를 장악하는 거예요? 남해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남은 데가 어디예요? 동해안, 남해안, 남은 데가 서해안이잖아요 서해안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결국은 뭐야? 여기도 적성비, 순수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서해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서해안을 장악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었다 왜? 중국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이 비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대개 육지를 중심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 바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삼국유사의 바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이걸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육지가 아니라 동해안 장악, 남해안 장악, 서해안 장악, 해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해상권을 장악해야 뭐가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왕실의 재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전쟁에 나선 승리한 장군들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토지도 있지만 우리는 토지만 생각했어요 이게 중세적 사고방식 고대에는 뭐예요? 바다에냐 그래서 김유신한테도 선물 하나 줍니다 거기에 말, 목장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육지 중심으로만 보던 육지 중심으로 보면 한국사였다면 바다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삼국세기 제사지에도 우리는 삼산호학만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삼산호학은 육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해예요 동쪽에는 아등변, 이게 어디냐? 흥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형변, 이건 어디냐? 동네예요 그 다음에 서쪽의 미륜, 이건 군산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의 비례산, 이건 삼척이에요 동서남북의 바다, 동서남북 끝의 바다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삼산호학은 육지에 대한 제사라면 사해는 바다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나온 제사유적 이걸 또 보니까 제사유적 제사 지낼 때 쓰던 유물이 나온 유적을 보니까 여기 나오죠? 김제, 부안중막동, 격포리, 영암월출산 5번이 청해진, 6번, 7번이 제주도 다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대부분이 한반도의 것만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라 때 것도 신라 때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야 것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인 무역과 관련돼 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ein행 멘 ιά 낙 낙 내 낙 낙 은 낙 낙 낙 낙 biz 감사합니다.